당구 좀 친다 하는 이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한의 당교 교대를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당구 교대 제작의 1인자 허경훈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양산시 한창 작업으로 여념이 없는 오늘의 주인공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거침없는 손길 잘은 몰라도 하루아침에 터득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력은 한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명인과 달인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붙은 걸까요? 허경훈 씨가 만드는 당구 교대는 소재 맞춤 제작이란 사실 당구 좀 친다 하는 이들의 주문이 전국 각지에서 밀려 들어온답니다 주문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네 주문 이거는 일반 업소용 큐고 이건 개인 큐가 이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주문 맡아서 요즘 조금 바쁩니다 나에게 꼭 맞춘 큐 때라는 가치에 일반인은 물론 전문 선수들까지 허경훈 명인에게 제작을 의뢰한다는데요 주문하는 이들의 체형과 기호가 각양각색인 만큼 머리 아픈 작업 그 작업을 아내가 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당구 큐 때는 재료 종류만 해도 수십여 가지라고 합니다 30년 세월을 곁에서 함께 보내온 아내도 당구 큐 때에 있어서는 반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큐 때의 무늬와 성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데요 일 도와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전에는 살림하다고 나와서 이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하대 부분인데요 서로 다른 두 나무에 접착제를 바르고 잘 접합되도록 꼼꼼하게 묶는 펜딩 과정이랍니다 천연의 무늬가 살아있는 당구 큐 때는 나무를 재단하고 세밀하게 다듬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당구 큐 때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골기가 얇아지는데요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에도 허경훈 씨의 손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숙련된 손길 마치 나무를 깎아내는 감각이 그의 손에 각인돼 있는 듯한데요 지금은 전국에 단 두 곳밖에 남지 않은 당구 큐 때 제작회사 그나마도 맞춤 제작을 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답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씨름하며 부러진 손가락과 달아 없어진 지문이 훈장처럼 남아있답니다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버텨온 세월 20가지의 공정을 거치는데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사각나무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되면 작업이 하대 작업이 거의 끝나고 이제 여기 핀만 박으면 작업이 완전 하대는 끝난 겁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큐 때인 만큼 주인을 만나면 제 몫을 톡톡히 한답니다 이어서 수차례 광택 처리를 하고 결합하면 드디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큐 때가 탄생합니다 더 좋은 당구 큐 때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온 세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